욕계성천세상 욕계성천은 뭡니까? 인간과 육욕천을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 천신이 되어있는데 천신의 기본 원본은 대화입니다. 욕계성천세상에서 해설에서 중간쯤에 보면 한편 천신으로 번역한 차이시죠. 대화는 디워, 투샤인에서 유래된 명사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주석서에서도 디파티티 대화라고 해서 빛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됐죠? 광명으로 빛나는 존재 우리 빛난다 이라면 좀 껍껍쓰고 높은 존재로 맞죠? 인간중에서 빛난다 빛이 나지 않는다 이러면 벌써 뭡니까? 성공하고 출세하는 빛난다 그러잖아요. 맞죠? 빛나는 것은 항상 높은 존재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천신이 되어있는데 알아서 하십쇼 근데 우리는 부천제자입니다. 초기경에서 있자면 후배에 슬쩍 들어간거 아니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뭐라 해놨습니까? 469쪽 밑에서부터 2, 4, 6, 8개 줄어보면 상우자 니카의 첫번째인 천신 상우자에 들어있는 81개의 경들과 두번째인 신의 아들 상우자 상우자 니카의 56개의 상우자에 첫번째, 두번째가 신들에 관계된 경을 모아놓은 겁니다. 됐죠? 신들에 관계된 경이 뭡니까? 한 1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 부처님은 천인사라 그러죠? 천상의 신들과 인간의 스승이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신들의 스승이라는 표현은 장난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에도 신들과 관계된 부처님 말씀이 여러군데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470쪽으로 가면 중요한 게 인간입니다. 우리도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원어로 만우사라 합니다. 만우사라 하면 원어로 의미는 이게 또 있냐면 만우사는 우리 빨리어로 만우사라 하면 상스클리드도 만우시아입니다. 똑같은 말이 다 있습니다. 왜 인간을 만우시아라 하는가 하면 이거는 만우의 후손이라 만우에 속하는 존재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만우 아시죠? 만우하면 우리가 영사시간을 배우는 겁니까? 인도하면 만우 법전 그죠? 이런게 옛날에 중앙통변에 했죠 그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인간의 출발점을 만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우의 후손이다 이렇게 해서 만우사라 합니다. 됐죠? 만우 만우사 이렇게 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타바타 브라마나 성서의 노아의 방주 있잖아요 이거하고 비슷한 이야기들이 사타바타 브라마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오래됐느냐는 브라마나 이게 더 오래됐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됐죠? 어쨌든 저쪽 지역에서는 이미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비슷한 홍수 방주 있잖아요 배로 해가지고 동물들을 쪼끌쪼끌 쪼끌쪼끌 했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자국 출석서에서도 만우의 후손이라고 해서 만우사라 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설명이고요 그러나 불교를 하는 입장에서는 만우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라면 비불교적인 설명이죠 그러니까 힘들게 신앙을 가져와서 에이 퇴 이렇게 말해야 되겠어요 불교적인 의미를 풀어야 되겠죠 주석가들의 사명이죠 그렇게 주석가들이 뭐라 딱 생각합니까 멋진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불교에서는 마음이 탐진치와 불탐구진 불치로 넘쳐 흐르기 때문에 만우사다 됐죠? 그럼 이제 우리 377번 주의해야 되겠죠? 그렇죠? 만우사 우산나다 이렇게 씁니다 원으로 보면 만우사 우산나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뭔가 만우사는 마음의 이게죠 우산나다는 넘쳐 흐른 웃드는 위로 위로 팔팔팔팔 넘쳐 흐른다고 말하면 되죠 마음에 넘쳐 흐른다고 뭐로 탐진치 불탐구짐 불치 등으로 마음에 넘쳐 흐르기 때문에 만우사다 됐죠? 만화 만우사 마음의 억울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마음의 기능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중생들보다도 유익함과 괴로움의 가치를 잘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나 하겠다 다른 어느 존재보다 선읍을 지을 가능성도 많고 반대로 악을 지을 가능성도 많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가 인간인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부치님의 영역까지도 도달할 수 있으며 어머니를 살해하고 아버지를 살해하는 극악한 짓도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 인간 세상에서 인간 세상은 고통과 즐거움이 섞여 있다 그러나 고통이나 즐거움이 영원하지 않고 항상 덧없이 바뀌기 때문에 무상하고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움이고 그러므로 어느 것도 자아라고 할만한 것이 없다 즉 무하라는 이런 사실을 깨두르면 거룩한 깨달음을 치료할 수 있는 최상임으로 선체받는다 되죠 그래서 인간에는 우리가 겸으로 다 하면 되죠 괴로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존재보다 무상하다는 법칙이 있잖아요 우리 법의 보편적 특징 세가지 무상 고 무하를 다른 어느 존재보다도 정확하게 간절하게 그죠 절실하게 괴뚫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옥이나 추천들은 뭡니까? 고통스럽고 멍청하기 때문에 무상고 무하를 법의 보편적 특징을 너무채럽고 너무채럽고 너무 이쁘고 모든 것이 너무채럽다 무상 좋아하네 대체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못 깨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뭡니까? 탐짐치 불탐구짐 불치로 항상 넘쳐있기 때문에 불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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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을 다 궁극적 행복이 열받은 실현한 쪽으로 깨단하는 쪽으로 신한쪽으로 태어내야 되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처님은 뭡니까? 인간에 태어나시잖아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4대왕천부터는 신들의 세상입니다 4대왕천부터는 4대왕천부터는 원인을 밝혀놨습니다 이 세상은 인간보다 훨씬 긴 수명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보다 더 풍부한 감각적 퇴락이 있다고 한다 4대왕천부터는 4대왕이 매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내간의 행력으로 구분된다 내에서는 동서남북의 내 방류가 입증한다 동쪽은 다탈았다 북방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그냥 행위 있어요? 안했어요? 제가 이거 안 실었어요? 왜? 별 관심이 없어요 4대왕천부터는 3천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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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라의 신들의 무리를 33가지 무리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건 베라의 영향입니다 제가 베라를 공부해보니까 그렇습니다 33천부터는 베라의 신들을 33가지 무리로 나누고 그 신들의 왕을 인드라라고 합니다 인드라가 신들의 왕입니다 그 신들의 왕이 불교에서는 뭡니까? 제2의 호흡신장이 된다 왜 신들의 왕입니까? 호흡신장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그 밑에 쭉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470쪽인데 시험하기 위해서 집중 넘어갑니다 배당은 그 단순으로 보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그 위에가 야마천입니다 야마천은 천상의 행복을 얻어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야마는 안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야마천에서 우리가 제일 혼란하고 있는게 궁금하면 473쪽에서부터 네 번째 줄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할 점은 염라대왕도 야마라고 합니다 무삼선을 알겠죠 야마를 중국에서 염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야마천할 때는 야마 YA가 길지요 장음이죠 그런데 염라대왕할 때는 야마 짧지요 그래서 원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다르다 야마 즉 염라는 야마는 중국에서 염라로 음력한 존재로 염라대왕 혹은 염라대왕을 뜻하는 죽음의 신입니다 급수가 다릅니다 염라랑은 그죠 이미 초기경에서 저성사자경이나 천사경 조음경 등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염라대왕이 주장하는 이 죽음의 세상 혹은 야마의 세상은 악의계로 봐야됩니다 됐죠 악의왕으로 악의의 대왕으로 봐야됩니다 그래서 야마 야마천하고는 다른 천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됩니다 염라대왕이 하는 것은 악의계로 봐야됩니다 상대입니까야 인쇄경에서 지옥과 축생의 모태와 함께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출처를 그렇게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축생 악의하는 그 다음에 지옥축생하면 악의의 날력이죠 악의 대신에 염라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악의계에 속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용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도솔천입니다 도솔천은 우리 불교에서도 잘 알려진 천입니다 도솔은 뚜시따입니다 이 만족을 뚜시아는 투비콘텐테나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이 만족을 희열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족이라고 듣고 도솔을 혹은 도솔천으로 염라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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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윗바시 부처님들 모든 부처님들이 인간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 마지막 고살 단계로 머무시는 곳이고 지금은 우리 밀고살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우리 남북방에서 똑같이 중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솔천 명국이라고 그런지 그죠 성상왕 도솔천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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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솔천궁은 주석문원의 여러 곳에 나타나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솔천은 불교의 아주 이수한 천상입니다 그리고 화락천입니다 화락천은 우리 니마나라라띠어 니마나라라띠어 니마나라는 것은 창조를 뜻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화락천을 여기서 화락천을 만든다 창조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한다 이 천상의 신들은 그들의 정신적인 힘으로 그들이 원하는 감각적 괴락의 대상을 만들어낼 창조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그것을 즐기는 신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락천은 말 그대로 온갖 감각적 괴락으로 넘쳐 흐르는 세상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겉보다 위에는 타와다저천이 있습니다 타와다저천은 요거를 옮기는데요 남에 의해서 창조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는 남에 의해서 창조된 것을 지배할 수 있는 천신이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그조한 신들은 자기 스스로는 욕망의 대상을 창조하지 못하지만 시종들이 창조해주는 것을 지배하고 이게 없어도 없죠 새가 빠지게 만드는 사람하고 남이 만들어낸 것을 즐기는 사람하고 급수가 누가 더 높습니까 그러니까 타와자천이 더 높아요 맞죠 엄마야 천내라고 야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구나 괴인도 안그러는데 뭡니까 남이 만들어낸 것을 즐긴다 급수가 제가 설명드린게 맞죠 새가 빠지게 죄송합니다 새가 빠지게 만들어서 하는 사람하고 남이 새가 빠지게 만들어 놓은 것을 가만히 앉아 저기 있는 사람하고 급수가 달라요 그래서 타와자천이 급수가 높습니다 네 두 달 두 달 한 втор